너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 맞아? 너도 초딩이야? 야 대박이야 V 좀 꺼줄래? 자 우리 중독서실은 11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세팅을 해주시고 11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 마세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약간 펜 돌리는 게 약간 국룰이긴 하거든요 진짜 야 팬비트 연주 그만해 7년 전에 진짜 유명했던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나 본인 홍보하지 마시고 뭐야 왼쪽에 넷플릭스 깔아둔 것 같은데 블루의 아이폰 넷플릭스 없애세요 야 야무지네 이 친구 경기도 표창감 좋아요 미라 공부법은 처음인 것 같거든 왜 이걸 감고 있지 뿌적 공부법 오케이 자기 몸으로 바코드 가린 거 봐 와 못 찍게 하려고 이거 프랭크를 이게 그림에 떠 공부법인가 얘들아 궁금하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영화에 약간 한 장면인 것 같은 느낌 들거든 약간 어? 야 리방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오빠 너너스 뭐야? 사실은 거의 검은색 옷을 입고 오는데 연예인 병 걸렸어요 지금 흰색 옷을 바꿨습니다 어우 나 상당히 눈으로만 해 와 예쁜데? 오케이 오 이게 사실 정석이에요 야 다들 진짜 열심히 야 뭐해 야 뭐해 저격을 왜 하냐고 이거 야 빡보쇼 뭐야 이거 김계란 이걸 옆에 두고 쳐 자고 있으니 야 이거 오 야 뭐야 오 뭐야 오 왜 이래 오 야 갑자기 촬영 외대보고 공부법 좋아요 이 각도도 나쁘지 않아요 야 고개 너무 기울었는데 이거 목 빠지겠다 야 이런 각도라면 여러분들 한 20분 만에 사실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야 쇼미더머니 나인 지원 영상이야 이거 뭐야 이분은 또 야 구현동화 공부법 뭐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야 메이플스토리 공부법 있었어? 이거 신맵이죠? 아 나 이 맵은 모르겠다 얘들아 손가락 빼라 좀 아우 야 갓난애인 공부법 그만하라고 이거 왜 이래 하하 나 이씨 이거 미쳐네 진짜 오 어 지금 안 편하죠? 어 안 편하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컨셉이 오 공헌참참찌? 누가 봐도 초등학생인데? 너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 맞아? 우와 아니 저 초 5가 내 방송을 이해를 하나 근데 얘들아? 오 야 누나가 보라고 야 좋은 누나 뒀구만 오케이 좋아요 어? 너도 초딩이야? 우리 친구 몇 학년? 아 6학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대박이야 유노야 유노 이 시간에 그만 먹자 유노야 야 주스 그만 마셔 이거 좀 주스 몇 통을 사놓는 거야 집에 느낌있게 다른 거 보세요 저거 야 야 너 못만고 아저씨가 혼나겠다 너 아휴 건담이야 건담 적당히 하고 실습하러 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수면과 기억 눈빛 봐 야 눈빛 살아있잖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독서실에 정말 논다 에이 이러고 롤을 한다고 말도 안 돼 불 좀 꺼줄래? 야 뭐하냐고 어머니 도와준 거 인정할까? 뽀득뽀득 잘 땄네 기타는 인정긴 해요 기타는 인정긴 한데 음악 공부는 인정이긴 해요 음악 공부는 인정이고 예 야 이거 댓글 언제 잠깐만 이거 진짜 댓글인 거 같은데 야 이거 진짜 댓글인 거 같은데 이거 자기가 일일이 다 캡처한 거 같은데 야 심지어 닉네임을 가려준 센스하고 야 이거 야 빙하기 공부법 있었어 애쉬 아니에요 애쉬? 엘사 아닌가? 얘도 약간 잼민스 약간 잼민스트인데 왜냐면 이게 초 6에서 중 2까지 남학생들 머리 관리 엄청 한단 말이야 여기 약간 옆에 이거 예민해지고 엄청 만지잖아요 여기 옆머리 옆머리 엄청 만지죠 지금? 와 5-6학년 1학기 야 잼민 인증했어 오케이 잼민 스마일 오케이 잼민스 헤어롤러 잼민은 다 아직 치아가 이게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야 카리스마 뭐야 야 잠깐만 야 르네상스 뭐야 야 이거 뭐야 약간 견제중 김은수 김은수 너 방송 보지? 방송 보잖아 은수야 어? 어 입꼬리? 어? 김은수 약간 흔들리죠 지금 어? 어 못 참죠? 어? 어 침착한 척 어 딴 거 하는 척 어? 아무리 없는 척 야 PPL 좀 하지 말고 아 예비 수강신청 끝난지도 모르고 시간표도 앉아 건들면 창출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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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셰프 거의 잘하는데? 어? 오케이 잼민스 에어컨디셔널 오케이 잼민스 와리가리 잼민스 웃음참기 챌린지 야 가야 어? 야 가야금도 있어? 어? 어 C 야 도도한 공포 하나 늘었어 야 얘 뭔데? 어? 색소폰이 나온다고? 아.. 안녕 Want eleven 방송고제 방송고제 오 중학교 2학년이군요 아 그만 관람하세요 뭐하세요 아이 공부안하고 남의 공부하는 거 보고 있어 씨 아 나 진짜 뭐 불러 뭐 불러 저 마이크 봤어야 여러분들 동생 동생 야 동생 영문도 야 동생 동생 조심해 야 언제 프로게임 됐어 집중력 보세요 멋있잖아 진짜 맛있게 먹네 다 만들어 가는데 뭐가? 어 피자 미하 미하 드디어 계절하기 끝 왜 눈 커져 어? 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 좀 찍도록 하구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케이 오케이 스그러스 인간 타드리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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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맞이 치워주고 뒤에 있다가 쭉 점프 뒤에 있는게 약간 매력적이야 야 뒤에 있는게 약간 전략적이네 그렇지 뒤에 뒤에 약간 약간 뒤에 약간 뒤에 떨어 지지 않고 오케이 점프해 주고 그렇지 여유있게 점프해주고 뒤로 슬쩍 빠지는데 무빙 슬쩍 뒤로 빠지면서 넘어주고 무빙 슬쩍 뒤로 빠지면서 무빙 슬쩍 뒤로 빠지면서 넘어 주구요 무빙 슬쩍 뒤로 빠지 으으으으응 으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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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